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해 발행하는 강서사랑상품권. 1차 발행 때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8일 만에 완판이 됐는데요. 강서사랑상품권이 오는 16일 7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됩니다. 7% 할인 혜택 덕분에 이번에도 조기 매진될 전망입니다. 강서사랑상품권은 상품권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구입할 수 있고 결제는 전용 앱에서 개인 QR코드나 가게에 비치된 QR코드를 스캔 후 결제 금액을 이체하면 됩니다. 강서구 소재 제로페이 가맹점인 음식점, 미용실, 약국, 편의점 등 1만 2천여 개 업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따라 대형마트와 사치, 유흥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상품권을 구매한 구민들은 연말정산 때 30%의 소득공제와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으며 가맹점은 상품권 결제 수수료 0% 혜택을 받게 됩니다.